Q. A. S.C.T.E.A 안녕하세요. 유키입니다. 제가 느낀 평화는요. 야경입니다. 그쵸. 땀 흘리면서 느껴까지 연습하고 우연히 그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다 본 야경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. 자 그럼 Peace Be With You! 안녕하세요. We are 크로스진 from A. S.O.T.E.A. 안녕하세요. 크로스진의 세형입니다. 네, 씬입니다. 저에게 평화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평등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씨에게 평화란 어떤 의미죠? 저는 친구들이라 생각해요 항상 친구들이 저의 마음속에 평화가 되어주기 때문에 항상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함께 외치면 끝날까요? 하나 둘 셋 Peace be with you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비나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오늘이요 이렇게 매일매일이 평화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하게 아무 일 없이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? Peace be with you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바로 꽃인 것 같아요 예쁜 색과 모양의 꽃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eace be with you 안녕하세요 준니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파란 하늘인 것 같아요 맑고 파란 하늘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져요 Peace be with you um 아멘